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. 설마 날 찾아오진 않겠죠. 모르겠는데. 할로윈. 짜잔 나는야 저승사자. 아저씨 오늘 밤에 낫 좀 빌려주셔야 돼. 네 진짜 조심할게요. 낫으로 코 파기요. 최악의 혼란과 불행으로 가득 찬 저승세계의 물을 열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. 나중에 봐요 아저씨. 사탕 줘 사탕 줘. 아님 발냄새 맡을래. 저게 높아서 애들이 아무도 안 갔겠지. 사탕 줘. 사탕 줘. 사탕? 아님 골탕? 몰라요 사탕 주세요. 와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컹크네. 안녕 스컹크야 난 빌리야. 사탕 줘. 사탕 줘. 사탕 줘.